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 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